내부 고발자로 인해 청와대 정부가 팔린 TJ그룹 그리하여 TJ그룹 법무팀장 우태호의 방안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 우태호의 신을 받고 있는 직원 정의주가 나섭니다 하지만 곧바로 들이닥친 검찰청 직원들 무사히 탈출하나 싶었지만 이 모습을 법무팀 과장 최용근이 발견하게 됐고 이 일로 인해 정의주는 더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됐는데 한편 모범 형사들은 요요히 인삼절도범을 추적 중인 인천서부경찰서 강력희팀 그렇게 절도범이 눈앞에 나타나고 범죄행이 포착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평화롭게 똥탐을 즐기고 있는 한 형사 하지만 그의 응가를 끄는 것은 조커대 멧돼지 하지만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해서 범인을 놓치지 않는 오지혁 형사 하지만 몸싸움을 벌이다 단추 하나가 뜯기는데 이것이 구의 큰 화근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상치도 못하게 거대기업이 얽힌 한 사건에 연루되게 됩니다 그런데 정과도 없고 범행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기에 용의자를 눈앞에서 놓칠 위기 한 원수 없이 경고를 하며 용의자를 돌려보냈는데 사실 강도창은 시즌1의 이대철 사건 이후로 범인을 잡은 자신에게 회의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범인인 줄 알고 잡았던 무고한 사람 그 이대철 사건이 트라우마를 일으키며 매일 밤 도창을 괴롭혔죠 그리고 다음날 산속을 걷던 한 남자가 싸늘한 모습의 정의조를 발견하고 흰까운 연쇄살인만을 쫓고 있는 서울광수대는 속수무책으로 범인을 놓치는 중이었죠 그동안 대체 뭣들 한 거야? 이 길이 안 하는 게 뭐야 도대체? 범인 치밀하고 똑똑하다 뭐 그밖에 더 있어? 범행 동기가 없는 사건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됐고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각 관할청에 전담 수사반 따로 두고 공조해서 수사 진행해 진행시켜 그렇게 이번 건을 공조하게 될 팀인 인천서부경찰서 강력이 팀 저는 인천서부서 강력이 팀 장 우봉식입니다 그러세요 아 여기 저희 관할이고 신고 접수도 저희 쪽에 먼저 들어온 거라 저희 쪽 협조 요청이 있을 때까지 사회가 대기하세요 괜히 수사에 혼사만 생깁니다 야! 망해요! 3개월 동안 이번 범인만 쫓던 광수대는 절대로 공조를 하지 않으려 했죠 살해당한 지 2, 3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 절도범 잡았을 때가 언제지? 3일 전? 뭐야 그러면 김영복이 그 X가 연쇄살인밤일 수도 있다는 거네 자신들이 풀어졌던 인삼절도범이 한순간에 연쇄살인바로 찍혀버리고 모든 잘못을 강력이 팀이 뒤집어 쓸 수 있기에 곧바로 인삼절도범 용의자 김영복 찾기에 나섰는데 아씨 잘못하면 몸팡 뒤집어 쓰고 생긴다 그리고 하필 오지혁과 김영복의 몸싸움으로 뜯긴 단추를 광수대가 발견합니다 최소 징계급 위기로 인해 김은 김영복에 대한 증거들을 아득바득 찾아보는데 하지만 의심스러운 증거가 나오지 않자 점점 불안해져가죠 그나마 의심되는 범행 동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광수대와 인천서부서 강력이 팀 한편 CCTV 기록을 갖고 있는 광수대는 김영복의 모습을 확인하고 점점 용의자의 폭을 좁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광수대가 없는 틈에 현장 조사를 하는 두 사람 그런데 몸싸움 위치와 범행 장소의 위치가 가까운 것이 의심스러운 오지혁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영복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 협조 요청을 보낸 광수대 그때 광수대 팀장 장기진에게 연락이 오고 니들이 벌린 일이니까 니들이 책임져야지 서장은 피해를 입고 싶지 않아 강력이 팀과 선을 꺼버리는데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니들끼리 지지고 먹다가 그렇게 된 일이라고 서장의 모습에 깊은 빡침이 올라온 강도창은 드디어 풀악세를 밟아버립니다 하지만 서장에 대한 조롱은 강도창의 미끼였고 귀한 손님의 걸마는 막내의 조롱 펀치 뭐 드시겠어요? 마음 끼나 아무 끼나는 없어요 그럼 둘 다 커피 주이소 출세하려면 잘 보여야 될 거 아냐 혹시 아냐? 서울 광수대로 뽑혀갈지 서울 광수대 간다고 출세하는 건가요? 다 같은 짭세죠 뭐 그죠? 자본심이 높은 광수대에게 제공잔치를 준비한 강력이 팀 아 생각난다 CCTV 야 변재웅 네 너 구청에다 CCTV 협조 요청 했어 안 했어? 아니 그게 어떤 개세 아니 저 어떤 반려견 같은 분들이 절대로 우리한테 내주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와 김홍보 쳤노 어? 뭐 뭐 알고 죽는 게 뭐야? 아무리 귀한 손님이라도 위아래는 좀 살피자 어? 걔도 남의 집 마당에선 함부로 안 지져 네 군말 안 할게요 김영복이 자료 우리한테 넘기소 길동 주먹 그리고 피래침 서장 문상범의 라스트 끝내기 펀치 이들 뭐하고 있는 거야? 또 전화 왔잖아 삼촌한테 예? 인삼절도범 임마 아 아 예 그게 그 김영복인가 뭔가가 유력하다며 흰가운 사건이 아닌 인삼절도범 김영복 사건으로 바꿔버리고 듯이 샅샅 지지셨는데 인삼커녕 도라지 하나 없더라고 뭐야? 그럼 헛다리 짚었단 얘기야? 김영복 말고 용의자 몇 년 더 있으니까 데려다 조사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광수대에서 강력이 팀을 건들지 못하게 박아오리는 문상범 누구냐 이분들은? 김영복이를 찾으신답니다 아니 왜? 서울 광수대에서도 우리 삼촌 인삼밭절도범 찾으시나? 역시나 그 서장의 그 강력팀이었군요 다음 날 강수대는 김영복이 입은 옷을 발견했고 단추까지 매칭해 범인이라 확정 짓습니다 김영복이 전국을 수배 때리라 수배자가 되는 순간 오지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 작은 단서로 오지는 경찰의 감을 이용해 미리 손을 서둔 오지혁 어디서 연락 온 거냐? 보험회사요 제가 미리 연락해서 오토바이 번호를 알려줬죠 사고 나면 바로 나한테 연락하라고 넌 그 오토바이가 사고 날 걸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냐? 형님도 같이 들었잖아요 무조건 들이받고 돈 뜯어 달라고 중고로 사는 놈들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수작 부르고 있는 김영복을 발견합니다 깊싼 다리로 모읍질주를 해버리는 김영복 운 좋게 스쿠터를 GTA 해버리지만 하지만 그는 설득이 되지 않는 상태 동복아 너 보험사기 때문에 쫓는 거 아냐? 오해하지 마 보험사기 때문에 쫓는 거 아냐 인마 개순하지 마 이 짬세대들아 그때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급하게 도망치려다 트럭에 치린 김영복 또다시 강도창의 눈앞에서 누군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힘들 것 같은데요 김영복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다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도창의 경고에 따라 인삼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김영복 김영복은 단순한 철도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비극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쪽에 다시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문자 왔어요 사망했답니다 하지만 김영복의 죽음이 특정 인물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들이 김영복이 잡았다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서울 광수대가 석 달을 뺑이쳐서 못 잡은 놈을 우리가 잡은 거야 잘했어 하지만 이들은 진실을 알았기에 기포할 수 없었죠 강도창 사람이 죽었어요 인간으로서 기본적 예의는 지키고 삽시다 역시 강도창 매력장이야 야 인간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지 않냐 그리고 이대철 사건의 트라우마가 다시 그를 옥죄어오는데 내가 너무 서둘렀어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주로 차단하고 잡았어야 되는데 내 실수야 우리가 쫓지 말고 황수대 막혔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먼저 잡겠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그리고 홀로 남은 김영복의 어머니 나가요 나가 우리 아들 살인범으로 잡았으면 됐잖아요 이제 못난 애미 만나서 고생 많았다 다시 태어나면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번에도 강도창은 자기 탓을 하며 체념을 하지만 오적은 반발하며 그의 정신을 잡아주죠 형님 스스로 그런 감정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김영복은 절도범일 뿐이야 살인범이 아니야 그렇게 비상하게 죽일 놈이 아니라고 형님이 만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자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붙여요 왜? 없는 죄 만들어서 자꾸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형사가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모르는 김영복의 어머니에게 강도창은 말합니다 형복이는 살인범이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는 거 믿지 마세요 제가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한편 광수대를 짓밟고 인천 서부서를 높게 띄우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서장 저희 인천 서부서 관할 병원에서 최근 일어난 내권의 흰가운 살인사건의 용의자인 김영복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용의자 김영복은 저희 강력팀의 끈질긴 추적을 피해 도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이대철의 딸 이은혜를 돌봐주고 있는 강도창 공부하니? 네 그러고 보니까 검정고식 얼마 안 남았구나 네 너무 밤늦게까지는 하지 말고 도창은 은혜에겐 항상 미안한 감정이 앞섭니다 저 아저씨 강력팀 관두시고 다른 데로 옮기신다면서요 강도창은 범인을 잡는 것에 대한 회의감으로 내근직을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저하고 아빠 때문에 힘드셔서 그러신 거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저씨가 강력팀 형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저씨가 제일 신나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오늘 일어난 사건이 문득 이대철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며 체념에 빠진 도창은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다 내 잘못이에요 네가 무슨 잘못을 해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이 바보 같은 놈아 너라고 죄 없어 그러려고 무엇이 달라지는데요 다음날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인천 서부경찰서 경찰서장 문상범 김영복을 잡았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받는 강도창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한 어르신이 찾아옵니다 여기가 저 강력이 이 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억울하게 죽은 정의주 할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덕에 우리 손녀애가 조금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강력이 팀에게 물려오는 죄스러움 하지만 진정한 모범경찰 킹지혁이 나섭니다 다들 휴가는 뒤로 좀 미루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진정한 모범경찰 킹지혁이 나섭니다 다들 휴가는 뒤로 좀 미루는 게 어떨까요? 김영복은 절도범이지 연쇄살인범이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연쇄살인범 잡아야죠 게다가 우리 관할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누구도 꺼내지 못한 이 한마디 야 오지혁 너 진짜 왜 그러니?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도 애들이 벌써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어 우리가 누구야? 인천 서서 강력이 팀이야 머리 잘못된 거 안에 넘어가면 강력이 팀이 아니지? 우리가 어떤 놈들이 먼저 보여주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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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팅! 그렇게 다짐에 절슬한 모범 형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조회해보는 오지혁 그리고 이때 과거에 연이 있었던 TJ그룹이 눈을 밟혀 바로 조사에 들어갔죠 여기가 정해주 씨 자리예요 여기 있던 것들은 다 치는 건가요? 아 네 정해주 씨 집으로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지역과 불쾌한 화면이 있는 듯한 남자가 들어오는데 오랜만이다 오지혁 안녕하세요 복귀했다는 얘기 들었어? 저 팀장님이 이쪽으로 옮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해주 씨 사건은 서울 광수대에서 종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쩐 일로? 응 제가 다른 별개의 사건을 쫓고 있는데 그게 이 사건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흥인 창고입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었던 최용근뿐만 아니라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 다 모여있습니다 오지혁이 강도창을 만나기 2년 전 범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어느 호텔에서 벌어졌죠 바로 TJ그룹 부회장 천상화 법무팀장 우태호가 엮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모두가 건드리지 않을 때 오지혁 홀로 진입해보지만 모든 증거인멸이 끝마쳐진 호텔 너무도 구린 냄새가 솔솔 났지만 너무도 쉽지 않은 조사였죠 물론 오지혁은 사건의 수상함을 제대로 느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남자 화장실에서 여자 신음소리가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문을 열고 확인했는데 변기 옆에 여자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 나가있어 나만 질 수 있는 내가 받을게 그때 이 사건을 넘겨받으려는 안 나가 얼른 직속 상관인 최용근 TJ그룹에 들어가기 전 최용근은 광수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를 찾아가보지만 TJ그룹에서 이미 손을 써둔 상태였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TJ그룹의 거래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던 오지혁을 멈추기 위해 그의 정본을 허위로 잡아들이고 네 다 자백했습니다 남겨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정본입니다 그러니까 너 검사 좀 받아봐야 되겠다 최용근은 오지혁에게 가짜 증거를 들이밀고 이해해라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시키가 너한테 X을 줬다고 자백을 해버렸거다 시간 남기 마시고 다음 카드 보여주죠 카드 보고 제가 어떻게 할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지혁은 1년 휴직을 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제 정보원도 풀어주시죠 풀어줘야지 뭐 그 시키가 너한테 뭘 줬다는 증거가 없는데 특습폭행책 공소시효가 7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휴직이 끝나고 한판 붙겠다는 경고를 하는 오지혁 이에 맞춰 피해자 김민지도 미국으로 보낸 TJ그룹 김민지 환자는요? 1시간 전쯤에 다른 병원으로 이승되셨어요 혹시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국내는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병원이에요 이렇게 TJ그룹과의 깊은 악연이 있는 오지혁 그 후 최용근은 광수대 팀장에게 오지혁이 아직 그 사건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자네 혹시 오지혁이라고 하나? 네 뭐 이번 사건 때문에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회사에 찾아왔어요 왜 그 친구가 정의주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왔을까? 뭔가를 물은 거야 그놈 한편 언론에서는 김영복이 간호사를 스토킹했고 그로 인해 흰가운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김영복의 전여친의 말을 들어보며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나누는 오지혁과 강도천 간호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간호조무사 준비 중이었거든요 몇 개월 안 만나고 헤어져서 오빠는 제가 간호사 복 입은 거 본 적도 없어요 만에 하나 김영복이 진범이 아니라면 진범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범죄지 다시 범행을 일으킬 확률 없어요 덮어 깨끗하게 어떤 미친놈이 다시 그 사건을 끄집어내겠어요 오지혁 그리고 그 놈 파트너 강도창 이대철 사건을 뒤집어 미친놈들이다 만약 오지혁이 사건의 진범을 찾는다면 사건을 종격시킨 광수대는 폭망 예정이기 때문에 최용근의 충고대로 그들이 재수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모두 없애는 광수대 검사 쪽에 보낸 거 빼고는 저희가 본 사건 자료 이게 다입니다 기초 자료도 하나 없이 딸랑 이거 하나 가지고 뭔 수사를 해요 우리 강력이 팀 주특기가 뭐냐 맨땅에 헤드 하지만 강력이 팀의 재수사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죠 광수대들이 못 잡은 거 우리가 한번 잠원해보자 어? 어? 내가 중앙경찰학교 입학해서 제일 먼저 본 게 뭔 줄 아냐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느라 대한민국 경찰 중에 그거 보고 가슴층하지 않는 놈 그러면 진짜 경찰이야 아니야 조국이 우릴 믿는다 난 너희들을 믿고 가자 젊은 경찰관이여 아 카리스마 있어 니가 젊은 경찰이냐? 중앙경찰이지 나 좀 멋있지 않았냐 애들 완전 뻑같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진 그런 거 같아요 그리고 강도창에게 한 전화가 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우리 희주 죽은 장소를 좀 찾아가 볼까 하는데 혹시 그 장소 저한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딸을 보내주기 위해 간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 장소엔 또 다른 여성이 그 소리 잠깐만 계세요 절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주변에 범인이 있을까 서둘러 달려가 보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죠 진범이 잡힌 것도 아니었네요 그렇게 다시 모이게 된 강력이 팀과 광수대 네? 뭐야? 솔직히 얘기해 당신들 이번 사건 저지른 놈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던 거지 알고 있으면 얘기했지 같은 경찰인데 숨길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김영복이 진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쪽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건을 통해서 범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범은 김영복이 아니라 다다 김영복이도 당신들이 우리한테 넘겼으면 강아는 안 죽었어 뭐 이소XXX 당신 쪽 사람들도 같이 데려가 현장은 우리가 만든다 뭐 야 그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왜 이소XXX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사건이래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건을 연쇄살인가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부를 인정했으니까 넘겨줘 가요 그때 이게 왜 니 사건이야 XXX야 난 피해자 사건이고 피해자 가족 사건이지 이 생각 자체가 썩어 못들으신 XXX 야 이 XX야 형님 광수대가 현장에 집착하는 사이 이들은 범인을 찾아 나섭니다 이번엔 우리가 무조건 먼저 잡는다 현장은 저쪽에서 잡고 있어요 지적부터가 되죠 그딴가 다 필요없어 발로 먼저 뛰는 놈이 앞서는 거야 한편 예상 범행 시간대에 실종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강력이 팀 방금 실종 신고 들어왔대요 그 20대 여대생이고 학교에서 모임 끝나고 집으로 출발했다는 게 마지막 통화였답니다 온 동네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를 찾아냈고 근처 CCTV까지 확보해 성공합니다 아직 귀가 안 했고요 핸드폰이 역시 꺼져 있어요 그리고 사진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본 그 피해자 얼굴하고 거의 일시해요 저녁 8시경에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하찮은 장면까지 찍혔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연쇄살인의 피해자 납치 추정 장소에는 전부 CCTV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건 사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 그때 택배 물품을 보고 뭔가를 떠올린 오지혁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보죠 이렇게 비슷한 시간대에 택배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왔지만 큰 수확을 얻진 못합니다 이게 8시 10분까지 네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게 8시 5분이니까 잡혔으면 여기 잡혔어야 되는데 19시 20분 것도 확인해보죠 시간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확인해보죠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더 늦은 시간대의 영상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잡힌 게 아무도 없잖아 뭐야? 가방이에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아 뭐야? 아저씨 세워주세요 다음은 정류장에 세워드릴게요 취객의 언행은 점점 거칠어지고 깨본 거야 아 빨리 세워 빨리 안 세워 뭐 그런 눈으로 보면 어쩔 건데 뭐야 나 이 아저씨 완전 무서워 빨리 세워 참다못해 결국 중간에 내려주는데 내려요 내려요 아까 내려줬어야지 네 아저씨 땡큐 결국 차를 돌려서 여성을 내려주는 버스기사 천사인가? 너도 나랑 자고 싶니? 주제는 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쭉 살아 바다 키면서 평생 아니 근데 이 표정이 이미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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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겨버린 표정이야 그렇게 기사의 심기를 건드린 추객은 결국 아직 아직 숨 붙어있지 앞으로 함부로 아무도 오실하지 않을게요 진짜 진짜 착하게 살게요 한 번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JTBC 토일드라마 모범 형사 2 일명 흰까운 사건에 진범을 차는 인천서 강력이 팀 여기가 성월동 맞죠? 네 맞아요 그리고 피해자를 알고 있는 버스기사를 만나지만 거긴 워낙 타고 내리는 사람이 없어서 가끔씩 이 학생 혼자 내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저 혹시 이런 가방을 낸 사람이 거기서 내린 건 기억하세요? 제가 승객 있는 가방까지는 기억을 못하죠 블랙박스에서 본 용의자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죠 그렇게 증거가 하나도 없자 도착한 검 가방이 범인이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어때요? 범인 냄새가 좀 나요? 자신의 감을 미는 인천서 에이스 지옥 범인은 정류장이 보이는 이곳에 서서 피해자가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리고 범인은 자신이 찍힌 블랙박스를 찾은 경찰이 흥미롭게 시작하는데 한편 흰가운 사건에 모방범이라 발표한 광수대는 국가수의 결과를 믿지 못하는데 그전 사건들과 사례수법이 거의 100% 일치한답니다 그쪽에서는 동일범이라고 결론 내렸답니다 현장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광수대는 인천서를 경계하는데 뭡니까 이게? 저희가 다 확인해 봤는데 이 사진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야 그러게 왜 거기다 네 명함을 붙여놔 인천서에게 실적을 빼앗길 위기 협조 요청을 빙지한 협박을 시도합니다 그날 사건 현장에서 뭔가 알아낸 거죠? 서울 광수대가 무슨 권력이야? 우리 지금 정식으로 수사 협조 요청하는 겁니다 또 공문으로 요청해 아니면 알아서 알아내든가 뭐 협조 요청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큰 문제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도 조건을 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살인 사건기로 저희한테 공개하시죠 하지만 이미 다 삭제해버린 광수대 그저 웃지요 그래 범인이 잡고 싶으십니까? 바로 내 눈앞에서 살인이 일어났어 내 손으로 그놈 잡아야 돼 범인 못 잡으면 형사라서 평생 쪽팔릴 거야 니들이 작성한 후접한 사건 기록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주사 방해만 하지 마라 마침내 용의자와 똑같은 가방 모델을 찾고 46시간 CCTV 검토 온라인에서 시작한 인천서와 베이비 You give me feel that feeling 어렵게 찾아낸 건 맞는데 맞을까요 범인이? 블랙박스를 찾은 광수대는 면식범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주변 이물을 찾습니다 가방에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인천서부사 애들 뭐래요? 무조건 범인 거래? 그렇게 믿는데 가들면 맞다 범인의 가방이야 일단 여기에 집중해 단 수사 범인을 좁힌다 피해자 박선미 주변 이물로 한정하고 수사해 알았나? 알겠습니다 그 시각 형사들의 포회망이 점점 좁혀진다는 것을 눈치채고 증거들을 모조리 없애는 범인 이성곤 한편 또다시 광수대와 인천서의 신경전으로 골치가 아픈 서장 문상범 그런데 강력희 팀은 지금 휴가 중이었네요 애들 뭐 하는지 알아봤어? 출근들을 한 모양입니다 휴가 중인데 왜 출근을 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다시 휴가 보내겠습니다 아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없고 그러다 진범 잡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이젠 강력희 팀을 막기보단 이들을 빚고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서장 한편 면식범을 찾기 위해 피의자의 SNS를 보던 광수대는 똑같은 가방을 가진 대학 동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대학 동기는 자신도 모르고 있는 사이 박선미의 물품을 가진 이성곤의 미끼 역할을 뒤집어 쓰게 되죠 며칠 밤낮을 지새우고 씻지도 못한 강력희 팀은 짧은 휴식을 갖는데 이걸 사우나 가고 그리고 밥 먹고 저희 네 명인데 야 네 지갑 좀 줘봐 카드 한도가 얼마예요? 한도? 그런 게 있어? 아니 난 카드에 한도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와서 굳이 가해 굳이 가해 굳이 가해 굳이 가해 굳이 가해 네 인천 서부서 5지역입니다 네 제가 사무실에 명언합니다 이때 검은 가방을 본 버스기사한테서 전화가 오는데 네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시간 얼마 걸립니다 그런데 제보 전화를 한 사람은 범인 이성곤이었습니다 이성곤의 너무나도 정확한 기억을 의심했던 두 사람은 그의 목격담을 듣고 납득하게 되죠 다른 승객은 없었고 다투던 승객을 봤다는 이성곤은 그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나 그 여학생이 해코지 당할까 싶어서 지켜봤죠 아니 괜히 제가 한 얘기 때문에 그 남학생 의심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좀 더 두고 봐야죠 그 시각 이성곤에 윗긴 피해자의 동기를 닦아채는 광수대 최우지원 학생 맞죠? 생물학과? 예 맞는데요 같이 좀 가주셔야겠네 왜요? 이거 살해된 박선미 핸드폰이야 이게 와 네 가방에서 나왔는지 설명 좀 해줄래? 몰라요 진짜 좀 몰라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좋아하던 동기가 죽은 것도 모잘라 난데없이 자신이 범인으로 몰린 학생은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거 너 혼자 한 거 아니잖아 그치? 공범 있지? 둘이서 짜고 킹가운 연쇄살인사건으로 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기에 아무 말도 못하는 학생 경찰은 고도의 수법이라 생각하며 그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죠 자백했어? 아니요 아직이에요 가방에서 피해자 핸드폰 나왔다면서 예 이렇게 되면 모방범이라는 자네 얘기가 맞는 건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저 친구 알리바이도 확인해야 되고 공범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끝내자 언론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나온다 이 가방 한편 뒤늦게 피해자의 동기들을 찾아온 지혁과 도착 최호준인데요 우리 거 친구예요 최호준 지금 어디 있어요? 연락돼요? 아까 형사장한테 잡혀봤는데요 하지만 아직 범인이라 단정지킨 일로 좀 더 넓게 조사하려는 두 사람 일단 최호준 쪽은 그쪽으로 계속 맡기고 우린 우리대로 계속 수사하고 있으면 돼 그렇게 미끼를 던져 수사에 혼선을 가해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이성욱이 그러던 중 인트로에 이 여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 뭐야 아저씨 세워주세요 다음 정류장에 세워드릴게요 내가 벨 눌렀잖아 계속 가면 어떡해 여기 정류장 아니잖아요 안 돼요 아저씨 여기 아까 벨 눌렀잖아 지난 다음에 눌렀잖아 아저씨가 늦게 본 거야 아 빨리 세워 아 씨 거기서 우리 집이 얼마나 먼데 아저씨 빨리 안 세워 이렇게 추객을 보며 살기를 내뿜는데 뭐 그런 눈으로 보면 어쩔 건데 뭐야 나 이 아저씨 완전 무서워 빨리 세워 아저씨 땡큐 결국 중간에 세워 내려주지만 최상급 억으로를 실전하는데 주제는 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쭉 살아 바닥 키면서 평생 이때 이성군은 빡침을 넘어 흥미를 느끼는 표정을 짓습니다 다음 타깃으로 말이죠 다음날 강남의 한 미용실을 찾아온 지여 이 여성은 광수대에 있던 지역이 조사하던 사건의 피해자이예요 저 죄송한데요 전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TJ그룹이 덮은 사건의 전말을 아는 여성이었죠 알바로 돈을 많이 보셨나 보네요 강남에서 이 정도 규모면 꽤 될 텐데 투자 받은 거예요 갑자기 미국에 가시는 바람에 수사가 중단됐어요 중단된 게 아니라 끝난 거예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지역은 아직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해 밝히려 하지만 저 다 잊었어요 입을 담은 피해자 김민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TJ그룹 비서실 콜 받고 그 클럽에 가신 거죠 천상훈 부회장은 거기 있었고요 아 깝샷! 그때 손님 때문에 조사가 멈추는데 원장님 오셨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또 뵙겠습니다 하필 그 손님은 TJ그룹 천상대 회장의 딸이자 이사인 천나나 그 클럽엔 나랑 같이 갔는데요 이미 과거에 안면을 튼 사이였죠 이때 지역은 TJ가 사건을 덮었다는 걸 확신이라도 한 듯한 표정을 짓는데 한편 청와대 쪽에서 TJ그룹의 견제가 들어와 고위공무원을 만나보는 우태우 팀장님 장인은 거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뀔 때가 됐어요 요즘 시대에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준 건 구태 아닌가 나라 살림하는 입장에서 TJ는 아주 중요한 살림살이 중에 하나예요 TJ의 주인이 그걸 해체해서 거덜 얘기라도 한다면 우린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주인의 횡포를 막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막는 방법은 딱 하나 경영진 교체 그렇게 청와대의 의중을 TJ그룹 회장 천성대에게 보고하는 우태우 청와대 쪽에서 말한 주인이 맥퀸 그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맥퀸 그룹 청와대의 맥퀸 원하는 건 다르지만 둘 다 우리 반대편에 섰다는 건 확실합니다 TJ는 내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놈이야 딴 놈에게 넘기느니 네가 넣지 않겠냐 TJ 넘겨 받을 수 있어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 내부에 내가 방금 얘기한 말과 똑같은 생각을 한 놈 있을 거야 천성대는 그에게 협박 같은 부탁을 하는데 찾아는 언제 내부 스파이를 찾으란 것이죠 못 찾으면 너야 그리고 그날 맥퀸 코리아 대표 마이클 차와 같이 있는 첫 나날을 발견하는데 뭐 먹을까 대표님이 좋아하는 거로 해 아무거나 괜찮아 물론 둘은 대학 동창이고 단순한 저녁 식사라지만 우태호는 그녀가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다 했니 한편 TJ든 맥퀸이든 그딴 건 필요 없고 초 비상사태가 떨어진 문상범 서장 서장님 바로 보물영순이 딸이 깜깜 무서 식인간 공식아 핸드폰 위치 추적 좀 해주라 팀장님이 서장님 딸을 좀 찾아달래요 너 뭔 소리야 그냥 찾으래요 뭐 서장님 딸 핸드폰이 꺼져있나보지 야 됐다 하래 어 서장님 딸 그 자 빨리 찾으러 위험해 요즘에는 결국 서장의 딸을 찾아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취했는지 생맥을 숙취해소제처럼 들이키는 서장의 딸 문 보경 애인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서장님 따님이세요 야 너 왜 그랬어 아빠가 걱정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아 누구야 누가 그렇게 널 괴롭혀 아 내가 왜 그런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왜 도경은 TJ그룹 인턴으로 오늘 호되게 깔고 진탕 폼하셨죠 다니지마 그러면서 뭐하러 갔다 다녀 반도 반도 괜찮아 울지마 이어서 도창가 지역까지 가게에 들어오는데 엇갈려버린 호감관계 엇갈려버린 호감관계 서장님 보경이구나 네 야 이 진짜 많이 컸다 네 보경아 날 좀 봐 형사들은 다 그렇게 잘생겼어 뭐? 뭔 소리야 너 지금 형사들이 다 아빠처럼 생긴 줄 알았거든 가끔 아빠 경찰서 놀라고 그랬대지 대체? 누가 잘생겼다는 거야 누가 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다음날 큰 오해 한판이 벌어지고 너지? 네? 우리 딸 술집에서 어버 데려온 놈이 너지? 아 예 그런데요 이 얼굴이 대체 뭐가 잘생겼다는 거야 그럼 혹시 따님이 저를 뭐 이렇게 좋아한 너! 앞으로 우리 딸 주변 100m 접근금지 명령이야 어기면 내가 네 몸통에서 그 못생긴 멸치대가리 홀락 따버릴 거야 허금하는 직업 중에 왜 하필 짭새냐고 왜? 지금 짭새 아닌가 진짜 어휴 이 정도 반대는 예상했어 중요한 건 있잖아 오경씨가 내 얼굴에 반했다는 것이지 계속되는 밤샘에 돌아버린 강력이 팀 저거 돌았네 한편 그날 혼자 방에서 술을 먹었다 아직도 조사받는 중인 피해자의 동기 야 알리바에 없는 놈들이 제일 많이 짓거릴래 박토리야 진짜로요 비춰주세요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강수대 경찰은 그에게 어떠한 제안을 하고 자 넌 계획이 없었어 술김에 화가 나서 죽인 거야 죽인 다음에 연쇄살인으로 위장을 했던 거고 결론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다 피폐해진 정신에 남학생은 결국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게 있는 광수대 팀장 범행 장소에 남자를 데려왔지만 겁에 질려 다리까지 풀리게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장기진은 진범이 맞는지 순간 의심이 들게 되죠 다행히 실적만 생각할 줄 알았던 광수대 팀장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한편 버스를 탄 강력이 팀 막내 동욱 그때 노선도를 보고 뭔가가 떠오르는데 설마 이 버스가? 세모 표시는 사체 발견 장소 그리고 파란색은 피해자들의 주 활동지장 그리고 여기 검은색은 피해자들이 살았던 동료들 근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타고 다녔던 버스 노선표를 그려볼게요 뛰어난 관찰적과 기억력의 막내의 활약으로 자 네 번째 피해자인 정희준 이 집 근처 정류장을 제외를 하고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때 문득 스치는 사건 현장에서 봤던 그 버스 범인이 버스를 타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버스 하루 종일 타고 돌아다녔을 텐데 하루 종일 버스 CCTV에 찍혀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버스 기사 그리고 버스 기사 이성곤은 현재 자신의 심기를 거슬렀던 취객을 미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대가 운행 중이에요 하나는 종전 바로 세종과장 전이니까 금방 들어올 거예요 그때 놓칠 뻔했던 수리 중인 버스를 언급하는 직원 운행 중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 들어간 버스가 하나 있는데 그 버스 운행했던 기사님이 누굽니까? 그렇게 곧바로 이성곤의 집으로 들이닥치는 강력이 팀 하지만 역시나 비어있는 집안 이미 이성곤의 범행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없는데요 얼마 전까지 이 집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핸드폰 아직도 안 받아? 놓고 간 것 같아요 핸드폰은 꺼져있고요 그 버스가 방금 하이피어스로 통과한 기록이 나서요 어디요? 강아지 쪽이요 이렇게 광수대는 지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있을 때 인천선은 이성곤의 코앞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놈이 핸드폰을 두고 나갔다는 건 만에 하나 위치주적을 피하겠다는 거야 분명 뭔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톨게이트를 통과한 게 30분 전 골든타임은 길어야 한 시간이에요 근데 왜 쓸데없이 자신을 노출시켰을까 우리가 가방 주인 찾는 걸 알았으니까요 최호준 쪽으로 혐의를 돌리려고 한 거죠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이성곤 한편 이성곤은 피해자에게 흰 가운을 입히고 자신의 범행을 즐기고 있었죠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너무 겁먹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잘못한 거 알았으면 됐어 그럼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상한 약속까지 하며 그녀를 지켜보는 데 보내줄게 뒤돌아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하란 말이야 네 말에 진심이 느껴지면 나 조용히 돌아서 내려갈게 그때 경찰이 신호탄을 쏘는데 그리고 위기의 순간 도창이 그를 막는 데 성공합니다 이성곤 이렇게 이성곤은 잡힐 걸 알고 감경받기 위한 최선책을 준비하죠 취한 듯한 그의 상태 무슨 일이신데요? 움직이지 말고 손 들고 움직이지 말고 손 들고 이렇게 이성곤은 이렇게 이성곤은 의도적인 심심의학 상태로 잡혀왔는데 이성곤 너 멀쩡하지 여기가 어디야? 어우 집이 아니네 누구세요? 아저씨들은? 날 몰라 아 아 아 아 넌 버스까지 몰고 여자를 산속으로 끌고 갔어 산속에서 요리조리 도망까지 다녔고 머리 제대로 굴리는 놈 아니면 절대 못하는 짓이야 내가 또 무슨 뭐 잘못을 저질리긴 했나보네 이성곤은 기억이 없는 척하며 형사들을 우렁했죠 그리고 이성곤의 수법이 통하게 되는데 아 아 아 생각났다 아 그 여자애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 마음도 모르겠지 아휴 너한테 억울하게 당한 여자 그리스만 기뻐하네 그게 인간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이 짐승만도 이 짐승만도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나중에 심심이 약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진수할 겁니다 오적은 이성곤이 노린 수법을 정확히 개최하죠 천천히 신문하시죠? 시간을 두고 아주 천천히 아이씨 그 형사XX가 뭐야 아이씨 날 가지고 놀아 형사를 우렁하던 이성곤은 수법이 들통하자 차선책을 생각하는데 아 이 동네 형사XX 죽여 나 이성곤이야 이성곤XXX 난리난리 생난리를 피운 후 기절하여 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성곤 한편 맥퀸과 천나나가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태호는 불신이 생기고 우태호의 말에 이상함을 감지한 천나나는 전상후부 회장? 배신감을 느낍니다 오빠가 다 감시하라고 한 거야? 내가 묻잖아 변명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이라도 하라고 아 오빠는 내가 뭐래도 의심하는 사람이야 내가 집탁에서 포크만 들고 있어도 그 포크로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의심했으니까 내가 단지 그 인간과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이 집안에서 이런 얘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당신밖에 없어 난 하지만 천상후와 우태호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그녀도 감시를 하고 있었죠 나나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는 알아봤어? 몸이 좀 아팠어요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누구야? 나나가? 나나 걔는 말이야? 거짓말을 하면서도 지각투짐을 하는 걸 몰라 나중에 거짓말하고 아예 사실로 믿어버리는 애라고 걔 말을 믿지 말고 걔 발이 향하는 방향을 봐 그게 나나의 진실이야 우태호는 TJ의 충실한기로써 사랑과 라인이란 기로에 서있습니다 한편 천하나는 최근에 보이던 형사 오지혁에 대한 것이 누구보다 거슬리는데 어서와요 한 2년쯤 됐나 오빠가 사고쳤을 때 형사 명이 태호 씨 찾아온 적이 있어요 아세요 그 형사? 예 제 부서에 있던 친구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제 주변을 알짱거리죠? 나한테 뭐 알아낼 게 있어서 그러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될 카드예요 누구에게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지혁을 마크할 인턴을 구하는 최영근 그 일이 문서장의 딸 문 보경에게 넘어옵니다 아 때마침 우리 보경 씨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는데 네 맡기만 주세요 과장님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오케이 예 오지혁입니다 예 예 그럼 잠깐 뵙죠 어디죠 거기가? 예 알고 있습니다 누군데? 우리 사건하고 관련된 사람이야? 문서장님 따님이에요 아 맞다 그 목소리였어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30분이면 될 거예요 그래 가 야 초신 잘해라 서장 딸이야 서장한테 잘 안 뽑으면 우린 바로 아웃이야 특히 너 그 수상한 눈빛 함부로 날리지 마라 미친 혹시 서장 딸이 잘생겼다고 한 형사가 형이 아니고 야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뭐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내 감정을 확인하시겠다 음 내가 여자를 몰라? 미친 놈이 쳤어 영구백 일참 당해버린 권재웅 한편 보경이 첫눈에 만난 남자와의 첫 대면이 하필 안녕하세요 이거 확인해보시고요 만약에 김민지 씨에게 한 번만 더 접근하시거나 통화나 이메일을 보내실 경우 소송 절차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회사 경영진 접근 건지 통지서를 전달하는 일 TJ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법무팀에요 그리고 또다시 언급되는 그 법무팀 그냥 업무일 뿐이에요 이게 그렇게 팀장이 우태호 과장이 최영근 그딴 거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김민지 씨에게 가까이만 가주지 말아주세요 짝사랑 남과의 첫 만남은 최악이었죠 하지만 오지옥은 서장의 딸이 법무팀에 소속된 것을 의심스러워하죠 희생자 중에 정의주가 TJ그룹 법무팀 직원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알지 그 정의주 빈자리에 문보경이 들어온 거 같아요 뭐야? 우연이 그렇게 된 거야? 만들어진 우연이죠 누군가 정의주가 있던 그 자리에 문보경을 채워 넣은 거죠 누가? 천난아 TJ그룹 기획실장이고 회장의 외동딸이요 전 서울 광수대 팀장 최영근도 아마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지금 TJ그룹 법무팀 과장이거든요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우연 그리고 과거의 사건과 얽히면서 인천서를 경기하는 TJ그룹 한편 TJ그룹을 신경쓰기 전에 이성곤부터 마무리 주어야 하는 인천서 하지만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며 여러 명을 죽인 범죄자가 단순 우발 범죄자로 둔갑하려고 하는데 그 CCTV 보시면 형사님들도 아마 열받으실 거예요 고런 애들은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돼요 그래야 잘못한 걸 알아요 난동부린 여자를 혼내주기 위해서 네 그럼 왜 피해자가 흰깡을 입히고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어 근데 뉴스에서 본 거 보면 그대로 흉내내면 걔가 훨씬 더 겁을 먹을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을 수십 수백 명을 본 지혁은 그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김영복이 연쇄살인범이 된 게 마음에 안 들었잖아 그래서 저렴이 주 살해 현장에 박선미의 사체를 끌어다 놓은 거고 네가 진짜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난 엉뚱한 놈이 주인공이 됐으니까 안 그래? 너희 남의 범죄나 흉내내는 가짜가 아니잖아 응? 형님 서울 광수대 팀장이 왔는데요 광수대가 또또또또또또 개입합니다 넘기세요 그럼 용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와 진짜 양심불량이네 아니 그래도 뭔 세계 서울 광수대인데 쪽팔리지 않으세요? 나 뭐라 그랬냐? 하지만 이성곤 데려가 이성곤을 이들에게 넘기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뺑이 쳤을 거 아니야 범인 잡느라 체면 치료는 하게 해야지 단 조건이 있어 도창한 실적 대신 무고한 희생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죠 이성곤이 진짜 범인이야 인정하고 니들이 살인범으로 온 김영복 그리고 김영복 어머님께 정식으로 사과해 그때 인천서로 연락 온 한 제보 예 이성곤 여동생이요? 예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성곤은 고아 출신이라 가족이 없을 텐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 달 전쯤 이사를 찾아왔더라고요 한국말을 잘 못해서 누가 옆에서 통역을 해줬어요 해외에 일행된 사람 같아요 이름도 영어 이름이었고요 평생을 혼자 산 것으로 알려진 이성곤의 숨겨진 여동생이 있다는 소식에 이들은 급히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언프리토킹 실력을 뽐내는 도창 음 음 Do you know Isong곤? 잠깐 자리 좀 비워주시겠습니까? 네 야 어떡할라고 얘기가 안 통한다잖아 Some personal matters might come up It might be better if she stayed outside 그냥 통역하면 될걸 Do you know Isong곤? We couldn't talk much because he didn't speak English but I think he didn't like the idea that I came to see him What did you talk about? I know You've been hospitalized for stress disorder Did something happen during that encounter? Mr. Lee is currently locked up He's charged with a series of murder 하지만 Did he happen to mention anything to you? 이성곤에 대한 생각들은 그녀를 괴롭게 만들죠 충격적인 얘기를 하지 말랬잖아 알아들으셨어요? 나 무시하냐? Do you know Isong곤? M.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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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밝혀지는 Him and I We're not actual siblings 이성곤의 과거 When I was little My mom got divorced and got remarried My stepdad had a son And that's who Sangoon is We're not blood-bladed at all The only reason why I wanted to find him was because I needed some kind of a trace from when I was in Korea Because I thought this would be my last visit ever To this country Are you trying to say that you have no emotional connection with him? Even now? Or in the past? And to be honest I really don't want to talk about him You understand don't you? 그렇게 제대로 된 정보는 얻지 못했지만 동생이 말 못할 일을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두 사람 이성곤 그럼한테 뭔가를 들었어 감추는 게 있는 거야 아니 영어를 알아들으신 거예요? 사람은 말보다 표정이 더 진실일 때가 있는 거야 이성곤 만나서 여동생 얘기 한번 꺼내보자 어릴 때 헤어진 여동생이 있었지 그런데 그 얘기는 이성곤의 영린이었죠 그 여동생 분이 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아이씨 그 아이 과거가 어땠는지 모르시잖아요 형사님들은 과거가 어땠는데? 그냥 다시 만나면 전해주세요 내가 했던 말 명심하고 살아가라고 과연 이성곤을 타락시킨 과거는? 그리고 모범 형사들은 이성곤과 TJ 그룹을 정의고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TJ내도 내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데 네가 우겨서 한 결혼인데 끝까지 손잡고 가야지 회장님은 나보다 태호 씨를 더 믿어 굳이 내가 안 끌어져도 돼 그 사람 너무 컸다는 생각은 안 드니? 우린 부부잖아 그치 네 입장에선 나쁠 게 없겠다 야 회장님이 실형을 받기 전에 법무팀 압수수색이 있었던 건 알고 있지? 그놈 아버지가 실형을 받게 된 결정적 증거가 처화돼서 넘어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우리 법무팀에서 검찰 쪽으로 넘어간 자료라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면 그 사람이 왜? 아까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많이 컸다고 그 이상 더 크고 싶은 거 아닐까? 아빠는 모르잖아 2년 전에 오빠가 사고친 걸 우팀장이 덮어준 것도 모르고 있고 우태호 그 사람이 나쁜 맘을 먹었다면 회장님이 벌써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넌 왜 알리지 않니?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린 가족이잖아 같은 빗줄 배트맨 죄송합니다 모범 형사 2 3 4의 리뷰였습니다